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딱 한 권 M4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하게 된 저는 시사일본어학원 강남캠퍼스의 한고은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권해가이시마스. 자, 지금 모의고사를 먼저 푸시고 해설강의를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시험 문제가 어떠셨나요? 자, 본 모의고사가 실제 JLPT M4의 최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엄선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JLPT M4 시험 대비에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모의고사가 총 3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1회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 해설을 들어가기 앞서서 JLPT M4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크게 언어 지식 문자 어휘 문법을 묶어서 언어 지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파트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한 교시 동안 1교시 안에 이 두 개를 같이 푸시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신 후에 청해 파트를 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역시나 어느 파트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언어 지식 중에서도 문자 어휘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빔밥이라고 비교했을 때 비유를 하자면 어느 정도 밥이나 나물을 준비해야 독해에서 문장을 해석할 때 비벼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자 어휘 파트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여러분 집중도를 좀 많이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능력 시험을 아직 접하시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어휘 파트입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줄 친 아이들의 음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파트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음이 길은가 또는 짧은가 그래서 장음, 단음인가를 묻고 있고 그 다음은 여기에 타금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험 보러 가실 때 특히 문장 전체를 해석하시면 30분 안에 문제를 모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밑줄을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점프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시간 관리상 많이 좋으실 거예요. 저희는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해석을 전부 하겠습니다. 자, 밑줄입니다. 자, 급할 급자가 써 있어요. 이 아이는 서두르다는 뜻이죠. 급하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소이 대구다 사이가 됐네요. 문장 해석해 볼게요. 하찌지니 슈바츠스루 까라 이소이 대구다 사이 8시 출발하니까 좀 서둘러주세요. 라는 말이고요. 정답 2번 자, 앞에 있는 1번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요그 그러면 수영하다, 헤엄치다 라는 아이예요. 정답 1번은 아니지만 1번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밑줄은요. 만, 미 자예요. 자, 맛은 공부하신 분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그렇죠. 3번의 아지가 되겠네요. 자, 앞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세요, 힛 때 감기에 걸려서 료리너하지가요고 아까리마생 저는 맛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중요한 표현 나머지 보기도 좀 볼게요. 1번, 이로 라고 하면 그렇죠, 색깔 자, 2번의 이미는 그렇죠, 의미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 밑줄입니다. 자, 가까울 근자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는 가깝다이죠. 이 아이는 가깝다이죠. 몇 번일까요, 정답?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뭐 3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요. 치가이입니다. 자, 앞에 있는 아이들도 좀 보겠습니다. 1번에 히로이 그러면 넓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 나가이 그러면 길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에 토의도 같이 알아두세요. 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대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장 볼까요? 해석해 볼게요. 앞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도서관은 체육관보다 가깝습니다라는 아이고요. 특히 도서관이라는 아이는 시험에서 이 토 부분에 타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로 몇 번이 나왔어요. 반드시 도서관에는 아무 타금이 없다. 도서관이라고 있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요, 밑줄 친 게 바로 안전이라는 한자예요. 자, 안전은 발음이 몇 번 정답이에요? 그렇죠? 3번이네요. 안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의 1번도 좀 보기를 볼까요? 자, 1번은 안심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안심이라고 했죠. 외우기 상당히 쉬운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안심과 안전만 올바른 말입니까? 외워주세요.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은퇴스르 토끼와 운전할 때는 안전의 주의를 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좀 설명드릴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출발이라는 아이 같은 경우에 자, 우선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슈바츠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이라는 아이의 단독음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출자라는 아이는 슈츠라고 단독음이 나오고 있고요. 발자라는 아이의 단독음은 하츠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발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발음의 정답은 하츠옹이에요. 자, 그런데 출발이라는 단어를 그냥 슈바츠라고 외우신 분들은 나중에 발음이라고 할 때 아, 발자는 항상 빠츠였지. 그래서 빠츠옹하고 정답이라고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 발자의 단독음은 하츠다. 그런데 출발이라고 발음할 때 슈츠 하츠라고 발음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슈바츠로 된 것 뿐이다. 라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구고가라 히꼬기가 슈바츠 심하시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이에요. 자, 6번 보시면 이 아이도 역시 뭐 어렵지는 않은 단어예요. 시작하다라고 해서 몇 번? 그렇죠? 하지메로예요. 하지메로 시작하다라는 아이고 정답 2번이고요. 같이 더불어서 외워야 되는 필수 어이가 좀 나왔네요. 자, 1번은 스스메루 그래서 뭔가를 진행을 시키다. 나아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3번에 토메루도 많이 들어보았죠. 그렇죠? 그르마오 토메루 그러면 차를 세우다. 이런 아이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야메루도 들어봤죠. 가이샤오 야메루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다였어요. 자,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구고가라 오후부터 가이기어 하지멤마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네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은요. 밑에 있는 요 밑줄에 이상이라는 아이 먼저 정답 먼저 확인해보면 이상이조로 되는데요. 이 아이 이외에 시험에 잘 나오는 아이를 같이 좀 묶어서 볼게요. 자, 이상을 반대말로 하고 싶어요. 이하가 되면 이가가 돼요. 1번은 이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외라는 아이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이가이예요. 얘가 바로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네 라고 하는 아이도 잘 나오는데요. 얘는 이나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4가지 모드를 다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8번. 자, 능력시험 4급을 통틀어서 가장 잘 나오는 나양용사가 바로 이 친절이라는 한자예요. 자, 친절은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이에요. 신세츠. 자, 해석해보겠습니다. 미세노 히도가 가게에 있는 사람이 신세츠자리마센데시다.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말이어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밑줄 친 아이가 한자가 지금 금자에 밤 야자를 쓰고 있죠. 자, 지금의 음독은 콩으로 나오고 있고요. 밤은 요르는 뜻글이지만 그렇죠. 음독은 야기 때문에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 코인야가 되겠네요. 해서 오늘 밤은月이 달이에요. 달이 매우 기레데스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9번 문제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9번 문제를 보고요. 다음에 문제 2파트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파트는 아까의 파트 1번하고 좀 반대 방식인데요. 아까는 한자를 보고 거기에 올바른 음을 찾는데 이번엔 거꾸로 해요. 한자의 음을 보여주고 올바른 한자를 찾는 건데 자, 이하의 경우는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훑어버리면 정답을 못 찾고 오답에 홀려서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 2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공부했던 느낌으로 1초만에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한자를 눈으로 이렇게 잘 익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볼게요. 가이리마우스는 아시는 대로 그렇죠.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돌아가다의 한자는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훑어버리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느낌적 느낌으로 그동안 본 게 정답이에요. 시험장에 가셔서 고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치는 경우는 거의 정답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느낌을 골라주세요. 자, 해석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11번입니다. 오스라는 아이 뜻은 그렇죠. 누르다 또는 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누르다 밀다도 역시 공부를 해온 대로 한자를 찾으시면 그렇죠. 정답은 2번. 누를 앞자가 되겠네요. 오스에요. 자, 해석입니다. 고노보탕오 오스또 이 버튼을 누르면 키프, 티켓, 표 라는 뜻이죠. 네마스, 표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밑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아카루이란 아이가 무슨 뜻이었어요? 음, 그렇죠. 밝다라는 뜻이었죠. 밝다면 밝을 명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 되었어요. 자, 해석입니다. 방안이 아가르, 끄, 나리마시다. 뒤에 있는 요 아이를 외워주세요. 끄, 나루는 무엇이 되다 라는 변화형이에요. 그래서 방안이 밝아졌습니다. 이영연사의 변화형은 모두 끄, 나루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게시키라는 아이는요, 경치란 뜻이에요. 음, 그래서 경치는 경치와 거기에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경치와 색깔이 들어간 아이를 찾으면,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해석이에요. 이야마카라미에루 게시키가 산에서부터 보이는 경치가 기레데스네 아름답군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뭐 요약으라고 하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예약이라는 뜻이죠. 자, 예약의 한자가 앞부분에 예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똑같이 줬어요. 뒤에가 무슨 글자인지를 고르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예약은 공부하신 대로 보시면 뭘까요? 앞에 있는 1번은 예정이 되겠네요. 2번은 예상이 되고요. 3번 정답 예약이 되고요. 4번은 예습이 되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석이에요. 비행기가 내일까지, 비행기는 내일까지 제가 요약을 십에 오키마스. 해, 오크, 무엇을 해, 두다 라는 말이니까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밑줄, 이속아시, 무슨 뜻? 그렇죠?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쁘다라는 건 막 마음이 지금 막 급해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간 변을 찾으면 요아이가 마음신 변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해석은요. 센슈와 지난주는 너무 바빠서요. 야스무의 쉬다의 가능형은 애단 활용이 되죠? 가능형이죠. 야스메마센데시다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15문제, 15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3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번 파트 이름은 문맥 규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자, 이름이 왜 문맥 규정이냐면 앞에 있는 1번과 2번 파트에서는 한자를 보고 밑줄을 점프해서 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문맥 규정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자, 이 아이는 문장을 전부 다 해석을 해서 이 해석할 때 요 가운데 어떤 아이가 들어가는 게 이 문맥에 맞습니까? 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파트 2개와 다르게 전부 해석을 하시고 밑에 있는 4가지의 아이가 모두 올바른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올바른 아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실까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기도 했죠. 자, 도보다치까라 대가미가 기다노대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카치마시다? 뭘 쓰면 될까요? 자, 1번이에요. 고타에 무슨 뜻? 그렇죠? 대답이란 뜻이에요. 자, 2번에 핸지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답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스몽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4번에 아이사츠는 인사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 가타까나 외우지 못하시면 안 되죠. 가타까나를 넣는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뭐뭐를 해서 지금 가이당, 계단이란 뜻이에요. 계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문형도 기억하셔야 되죠. 나케레바나리마생은 필수 문형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계단을 썼어요. 그쵸? 고장이 났죠. 자, 고장이란 아이를 찾아볼까요? 1번 시요는 사용이란 뜻이에요. 2번에 캔사, 자, 이거는 검사죠. 발음이 비슷하죠. 자, 3번 거쇼가 정답 고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시빠이라는 아이는 한자로 쓰면 실패라고 쓰는데요. 이 아이는 실패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실수라는 뜻도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18번 풀어볼까요? 자, 18번은요. 앞에 있는 가타카나가 파석공이네요. 자, 파석공은 나레데 뭐 누구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하다가 에단으로 활용되면 가능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카이마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다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번 친절하게 자, 2번 대네도 알아두세요. 좀 약간 낯설은 언어인 건 맞아요. 어이는 맞는데 필수 어이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정중하다 또는 공손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간단 이 아이는 뭐 그냥 외워주기 쉬운 발음이네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도크베츠는 음도기와 거의 비슷하네요. 특별하다 해서 특별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갈까요? 19번 도역시 볼게요. 고노몬다이 이 문제가 무즈가시과 아리마생 어렵지 않아요. 자, 문장을 보시면 지금 해석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이 문장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풀어라 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부사를 묻고 있어요. 부사는 문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장을 좀 맛있게 하는 조미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소래호도라는 아이는요, 외워주실 문형이 있어요. 호도라는 아이가요, 뒤에 부정형, 나이를 동반을 해서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아 라는 문형으로 쓰이는 걸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만큼 춥지 않아 그러면 기노호도사묵구나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2번 호돈도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4번 야또라는 아이가요, 겨우 또는 간신히 이런 뜻이 있어요. 자, 4번에 시바라크는 잠시라는 어이인데 사실 우리 N4에선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뭐가 어울릴까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음, 뭐 그 정도 그만큼 어렵지는 않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3번에 있는 야또가 시험에 상당히 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갈까요? 자, 20번도 가로 넣긴데요. 자, 시가츠니나 때 4월이 되어서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체는 맛을 좀 맛있게 하는 애일 뿐이지 문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 부사를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문장이 해석 다 된 다음에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우선 이 아이는 잠깐 점프할게요. 4월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자, 4월은 봄이죠. 그렇죠? 따뜻한 계열을 찾을까요? 자, 1번 주요이는 강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2번 오모이라는 건 무겁다. 그렇죠? 자, 3번 정답 3번이 되네요. 아타타카이가 되면 따뜻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4월이 되어서 따뜻해졌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스카리의 정체는 뭘까요? 음, 봄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스카리의 뜻은 완전히 전부 몽땅 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4번에 하즈카시는 부끄럽다 라는 뜻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료싱은 부모님이라는 뜻이네요. 자, 부모님한테요. 외국에서부터 온 가이코크 까라키타 도모다치를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을까? 1번 쇼카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소개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셋쯤에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아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설명이라는 뜻이고요. 자, 3번 비슷한 의미죠. 추위라고 하면 주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4번에 겐큐네요. 자, 이 아이 조금 밀어볼까요? 네, 연구라고 읽고요. 겐큐예요. 더불어서 이 아이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 뒤에가 장음인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와가라나이 탕고. 탕고는 단어라는 뜻이죠. 자, 모르는 단어는요. 지쇼. 지쇼는 사전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으로 뭐뭐 해갖고 와가리마스. 그것을 압니다. 스구. 바로 압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정답 탔고 나서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1번.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1번. 아쓰메루. 모다 라는 뜻이죠. 정답이 안되네요. 자, 2번. 시라베루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시험에서 알아보다 조사하다라는 시라베루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3번. 강가이루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 기메루는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자, 모르는 단어는 사전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알아보고 조사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23번입니다. 자, 23번. 단조비는 유명한 아이네요. 그쵸? 생일이란 아이죠. 생일 뭐뭐로 도게요 가이마시다. 시계를 샀습니다. 자, 생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축하해야 되겠죠. 자, 1번. 올해라고 하면 담내 또는 담내 인사 이런 뜻이 있어요. 자, 2번에 오미마이는 병문안을 가는 병문안이에요. 자, 3번. 오이와이가 한자로 쓰면 축하할 축자를 써서요. 축하의 명사 이와 우에서 동사가 명사로 된 아이예요. 축하 또는 축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오미야게라는 아이는 좀 재미있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한자를 쓸 때 토산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읽을 때 오미야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어떤 외국에 갔다 왔을 때 그곳이 느껴지는 것을 선물로 사와서 줄 때는 오미야게라는 뜻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란 뜻이지만 얘는 지금 어울리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 건더 2번이란 뜻이죠. 2번역에서요. 덕휠 하면요. 특급이란 뜻이에요. 2번역에서 특급열차로 뭐뭐합니다. 자, 열차의 느낌. 특급이 나왔으니까 뭔가 타는 느낌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1번. 카타스게룬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2번에 노리카이루란 아이가 노루란 아이는 타다구요. 카이루는 뭔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리카이루 그러면 환승하다, 갈아타다, 바꿔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도리카이루 하면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시트가 덜어져서 시트를 바꾼다든가 교환, 교체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4번에 구라베루는 비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3번 파트를 모두 보았구요. 다음에 문제 4번 파트 유의표현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파트 유의표현인데요. 자, 유의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문장을 하나를 주고요. 그 밑줄을 거나요. 이 문장에서 비슷한 아이를 밑에 고르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자, 언뜻 보시면 앞부분에 있는 아이가 사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단어와 비슷한 게 무엇이니를 묻는 문제인데 결국은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25번 풀겠습니다. 약속 끊어지가니 많이 아이마생되시다. 그러면 많이 아우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우리말로 뭐랄까요? 표현하기가 좀 이렇게 복잡한 느낌인데요. 많이 아우는 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다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정해진 시간 안에 늦지 않게 도착하다.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이 아우가 부정형의 마생이 됐다는 얘기는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 그쵸. 늦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밑에 늦었다의 느낌이 들어간 아이를 찾아볼까요? 1번, 묵가우 향하다 라는 뜻이네요. 자, 2번, 스쿠 도착하다 라는 뜻이고요. 3번, 오크레루 정답은 3번이네요. 오크레루는 늦다 또는 지각하다 라는 뜻이 있죠. 자, 4번, 이소근은 서두르다. 저희가 앞에 문자 어휘 파트에서 확인한 아이였어요.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요, 역시 보시면 비슷한 문장이 밑으로 계속되고 있네요. 자, 26번 위에 문장 가이샤노 치카 끄호 회사 근처에 아파토니 우츠리마시다. 그러면 우츠르란 아이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뭔가 이동하다, 옮겨지다 라는 아이인데요. 쉬운 단어는 아니니까 오늘 계기로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츠르, 이동하다, 옮겨지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럼 회사 근처로 아파트가 옮겨졌다는 얘기는 그쵸, 내가 회사 근처로 뭔가 이동했다. 아, 이사를 했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같으니까 그냥 두시고요. 하꼬브, 운반하다, 나르다, 옮기다라는 아이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2번 히꼬스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히꼬스는 이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에, 가이루는 앞서 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다구요. 자, 4번은 가요, 어디어디에 다니다 라는 뜻이죠.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가겠습니다. 27번 밑줄 볼게요. 여기는 쇼각스의 이가이는 리오 내기마생. 우선 쇼각스는 초등학생인데요. 이 이외라는 건 아까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외였었어요. 자, 뒤에 리오라는 아이는 이용이라는 뜻인데 시험 보러 가실 때 이런 아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초등학생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확인을 잘 못해서 1번 읽고 또 오고 2번 읽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낭비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작게 메모를 써주세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메모로. 자, 초등학생 이외에는 이용을 못한다는 건 저라면 시험 보러 갈 때 저도 여러분처럼 M4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가거든요.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메모를 쓰고 시험을 봐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초등학생 만 만 밑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1번 여기는 오또나 오또나는 어른이라는 뜻이죠. 어른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2번 여기는 아까짱 아까짱은요. 깐난아이예요. 보통 생후 한 3개월 이전 이런 아이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여기는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적어드렸죠? 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 중학생이 나온 순간부터 사실 뒤에 문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이네요. 자, 28번 시켄 시험이죠. 시험은 노요비마대 주즈깨하시다. 토요일까지 주즈구는 계속되다. 라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로서 시험이 또 잘 나오는 세트가 주즈게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계속하다. 라는 타동사고요. 주즈구는 뭐가 계속되다. 라는 자동사예요. 이것도 같이 세트로 알아두세요. 자, 주즈구 계속되다니까 시험이 토요일까지 계속됐다는 건 시험은 토요일까지는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1번 시험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죠. 자, 2번 시험이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됐죠? 토요일에 끝났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네요. 자, 3번 시험은 토요일은 안 합니다. 4번 시험은 토요일까지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니찌요비나라 일요일이라면 즈고가 이래스 자, 이 즈고라는 아이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즈고도 역시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한자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든 아이는 무조건 외우세요. 자, 즈고는 상황 또는 사정 또는 형편 이런 뜻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좀 제가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즈고가 와루이를 쓰고요. 여기는 즈고가 이이가 나왔죠. 자, 토요일이라면 제가 상황이 괜찮아요. 라는 말은 자, 1번 볼까요? 일요일은 집에 있습니다. 자, 2번 일요일은 바쁩니다. 3번 일요일은 약속이 있습니다. 자, 4번 일요일은 나이져브데스. 괜찮아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상황이 괜찮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4번 유의어 공부 열심히 하셨죠? 자, 4번 잘 끝내고 이제 5번 파트 마지막 파트인데요. 좀 힘내서 5번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인데요. 용법 문제라고 합니다. 이름을요. 자, 용법 문제는 이 어휘를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휘를 쓸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 용법에 맞게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자 어휘 파트 중에서는 가장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아이라는 아이는요. 뜻이 상태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앞에 몸 상태가 좋다 안 좋다 할 때 가라다 노 그 아이하고 둘이 붙어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해석 상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1번 그 아이가 와르크 때 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뉴인심하시다. 2번 했어요.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운이 좋았어요. 1번이에요. 자, 2번 상태로 한번 넣어서 다 해석해 볼게요. 상태가 없을 때는 연락해 주세요. 안 되죠. 3번 내일은 상태가 있어서 쉽니다. 이것도 안 되죠. 자, 4번 상태가 아우 맞다란 뜻입니다. 자, 한자 많이 틀리시는데 이렇게 쓰는 한자는 만나다의 아우고요. 이건 뭔가가 맞다죠. 내 입에 맞다. 성격이 맞다. 자, 그래서 상태가 맞으면 저도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인데요. 31번은 지금 보시면 겜부츠 라고 되어 있어요. 히라가나로만 나와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요 아이는 한자를 좀 써볼게요. 자, 한자는 볼, 견자에다가 물건, 물자를 써서요.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구경과 어울리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1번, 영화, 애가를 구경하다고 하지는 않죠. 자, 2번, 온갖의 음악도 구경하지는 않죠. 자, 3번, 쇼세츠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소설이란 뜻이요. 소설도 구경하지는 않죠. 자, 4번, 오마츄리가, 그렇죠. 축제란 뜻이니까 축제를 겜부츠스루 거돈이 심하시다. 이 문형도 좀 외워주세요. 뭐뭐 하기로 했습니다. 축제를 보기로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32번도 역시 야와라카이란 아이가 나왔네요. 야와라카이는 뜻이 부드럽다는 뜻이고요. 부드러운 건 약간 뭔가 촉감이 부드러운 느낌일 때 쓰는 거죠. 자, 1번입니다. 하루는 봄이죠. 하루나함의 봄비가 야와라카크. 자, 이영용사가 뒤에 쿠가 나오면 전부 다 부사가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다. 뭐 있지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자, 2번, 이 빵은 어제 빵보다는 어때요? 야와라카이데스, 부드럽습니다. 촉감을 나타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올해의 시켓몬다의 시험 문제가 매우 부드럽다고 하지는 않아요. 자, 4번, 소지시다아도, 청소를 한 뒤에는 방이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답은 3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특히 야와라카이가 부드럽다가 야사시라는 말하고 좀 헷갈려서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야사시는 사람이 뭔가 착하다, 또 성품이 부드럽다인데 그거하고 다르게 야와라카이는 뭔가 좀 촉감이 부드럽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이네요. 33번은 사가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가 시험에 상당히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 긴꼬에서 은행에서 돈을, 사가스, 돈을 찾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국말로 돈을 찾다라고 해지만 일본에서 사가스라는 건 뭔가 물건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찾는 느낌이기 때문에 돈을 찾는 거는 한국말로는 맞지만 쓰진 않습니다. 자, 2번, 지쇼, 사전으로 모르는 칸지, 모르는 사전을 찾습니다. 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스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두리번 두리번 찾는 느낌이니까 2번도 한국말은 비슷하지만 쓰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사이후는 지갑이에요. 지갑이 없어서 가방 안을 찾았습니다. 이게 맞겠죠? 두리번 두리번 찾으니까요. 정답은 3번. 자, 4번, 집, 퀸, 조, 근처, 근처라는 단어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집 근처에서요, 게시기, 경치를 찾았습니다. 말이 안되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34번은 이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빠이 그러면 따뜻이라는 뜻만 생각하시는데요. 따뜻 말고 한잔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1번, 자, 스포츠가 스위에, 스포츠는요, 제가 수영이 이빠이 스키 레슨, 저는 스포츠는 수영을 가득 좋아합니다. 좀 이상하죠? 자, 2번,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가득합니다. 네, 정답 2번이죠. 뭔가 양이 가득하게 많을 때 뜻이니까 2번이 가장 자연스럽네요. 자, 3번, 이번 시험은 가득 간단했어요. 좀 이상하고요. 자, 4번, 영화를 보고 가득 슬퍼졌어요. 말이 안되죠? 정답은 34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문자 어휘 파트의 5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했던 어휘들 꼭 정리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문법 파트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